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지고 막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는 시기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사용해보고 정말 찐템들만 가져왔는데요. 요즘 사용하기 좋은 바디 제품들부터 속눈썹 영양제, 그리고 악세사리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가져왔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인데요. 이 넘버링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 넘버링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제품이 있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가격대가 비싸서 그렇게 크게 찾아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니셜 목걸이가 나왔는데 너무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의 이니셜 목걸이를 구매했어요. 넘버링 이니셜 목걸이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이니셜을 골라서 제작할 수 있는데 실버, 골드 두 가지가 있었고 스몰, 미디엄 두 가지 크기가 있었는데 저는 스몰, 골드 C로 구매를 했어요. 옆면에는 넘버링 로그도 박혀있어요. 끈 길이도 두 가지로 조달할 수 있었는데 저는 보통 짧게 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걸이를 딱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생각해서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저의 이니셜은 좀 품절인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권 본명에서 따온 제일 앞글자인 C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니셜 목걸이는 정말 다양하게 고를 수 있었는데 너무 이니셜 같은 그런 건 원하지 않아서 딱 이렇게 C 모양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차정원님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차정원님도 이 C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냥 무난하게 어떤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끈을 두 가지로 짧게 맸다가 길게 맸다가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완전 브이넥 카디건 입을 때는 이렇게 길게 늘려주고 이렇게 라운드넥을 입을 때는 좀 짧게 매주고 있어요. 무난하게 데일리로 하기 좋은데 특히 가을철에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좀 이렇게 목걸이를 포인트를 주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에 깔끔한 이니셜 목걸이를 찾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골드 악세사리인데요. 정말 깔끔하게 낄 수 있는 골드 링 귀걸이에요. 이 골드 링 귀걸이는 제가 모헷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도 진짜 저렴했고 그리고 제가 모헷은 악세사리 쇼핑몰인데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되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렇게 변색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 딱 정말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찾기에는 좋아요. 모헷의 링 귀걸이는 이렇게 끝이 약간 잘려있는 디테일로 오히려 동그란 링 귀걸이보다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게 포인트로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보면은 제가 귀가 진짜 많이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엄청 작지도 않고 엄청 크지도 않아서 딱 적당하더라고요. 착용을 해보면은 이게 끝에가 이렇게 막혀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있어서 오히려 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데일리로 진짜 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딱 이런 느낌? 이렇게 두 쪽 다 착용을 해줬는데 제가 원래 악세사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귀걸이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하나 하면은 정말 무난하고 정말 조그마한 펜던트를 가진 어떤 옷에도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거의 한 1, 2년을 똑같은 것만 껴요. 근데 이제 가을이나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악세사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끼면 예쁘더라고요. 두꺼운 니트나 갈색 니트에다가 이런 골드 악세사리를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지인데요. 제가 이번에도 골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구매하고 정말 잘 끼고 있는 홀드 프레임 꼬인 링인데요. 이것도 가격이 좀 있었어서 제가 구매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이게 딱 볼드한 디자인에 포인트로 좋더라고요. 지금 구매한지 좀 되고 비닐백에 넣어놓지 않아서 이렇게 산화가 되었는데 이건 은세척하는 천으로 한번 닦아주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볼드한 꼬임이 3개가 있는데 포인트로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링인데 이것도 제가 구매한지 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비닐백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촬영을 할 때마다 뺐다 꼈다 하고 그냥 나가지고 이게 산화가 됐나 봐요. 이렇게 색감을 줬는데 나중에 한번 세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 호수보다 살짝 크게 해야지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호수보다 살짝 크게 하니까 이렇게 두 번째도 잘 맞고 세 번째도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두 번째에 끼는 걸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귀걸이랑 목걸이랑 반지까지 골드 아이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평소에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사는 쇼핑몰은 모헤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거를 사본다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걸 좋아해요. 넘버링이나 이렇게 폴드 프레임 좀 볼드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골드 악세사리들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는 향기템이랑 보습템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이건 바이레도 바디워시 모아비 고스트 향인데요. 제가 원래 이 모아비 고스트 향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걸 향수로도 진짜 달 수가 있었는데 이게 향이 약간 머스크 향도 나고 우드 향도 나고 베리 향도 나면서 좀 여러 가지 섞여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계절 렌에 뿌리기 좋은 향인데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바디워시까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아비 고스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머스크 향인데 너무 무겁지도 않고 사계절 렌에 쓸 수 있는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디워시를 쓰면은 제가 향수는 좋아하지만 뿌리고 나가는 거를 나갈 때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걸 항상 까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디워시는 제가 샤워를 하면서 꼭 쓰니까 향이 그대로 남아있고 약간 산냄새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향수보다는 오히려 바디워시를 더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이레도가 그렇게 향이 금방 날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바디워시도 은근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디워시로 먼저 샤워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가기 전에 향수까지 까먹지 않고 뿌려주면은 그날은 이 모아비 고스트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을마다 꼭 쓰는 핸드크림인데요. 이거는 딥디크 핸드크림 오 로즈라는 향이에요. 제가 손을 여기를 거스러미라고 해야 되나? 이 옆에 살을 엄청 뜯어요. 그러면 이제 또 피나고 이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있는데요. 딥디크 핸드크림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 펌프식으로 돼 있어서 양 조절하기도 쉽고 손톱 큐티클 부분에만 바르기도 좋아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오 로즈는 은은한 장미향인데 머리 아픈 장미향이 아니라서 수시로 발라주기 좋아요. 이렇게 펌프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톡톡톡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무겁거나 그런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흡수되는 가벼운 제형이랄까? 그래서 막 끈적임은 진짜 거의 없어요. 오 로즈 향이 딱 너무 진하지도 않은 그런 딱 장미향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를 이솝 핸드크림보다 더 잘 쓰고 있어요. 이솝 핸드크림은 약간 꾸덕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샥 바를 수 있는 세럼 같은 크림 느낌이 강해서 데일리로 꾸준히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손톱을 자주 물어뜯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부분에만 이렇게 콕콕 발라서 이렇게 손톱 큐티클 위주로 문질러줘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잖아요. 요즘 딱 건조한 시기에 선물용으로 추천하고 싶은 핸드크림이에요. 이제 바디워시를 소개해드렸다면 요즘 날씨가 정말 건조해서 빠뜨릴 수 없는 제가 샤워 후에 꼭 발라준 바디버터인데요. 이 바디버터의 원조인 더 바디샵의 바디워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봤을 거예요. 저는 특히 가을 겨울에 피부에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닭살 피부예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필수라서 요즘 제일 잘 쓰는 제품이에요. 더 바디샵의 바디버터는 저도 예전부터 정말 잘 사용 중이었는데 1992년 첫 출시되어 29년의 역사를 지닌 더 바디샵 바디버터가 2021년 10월 18일부터 새로운 패키지와 함께 레노베이션 돼서 찾아온다고 해요. 스토로베리, 브리티쉬 로즈, 핑크 그레이프룩, 아몬드밀크, 망고, 모링가, 올리브, 시어, 아보카도 총 9종으로 출시되었는데 특히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보카도의 경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레이버의 바디버터예요. 아보카도 오일이 포함되어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최대 96시간까지 수분 보습을 유지해주는 가을 겨울 시즌을 위한 바디 모이스처라이저예요. 비건 소사이어티의 인증을 받은 비건 제품이고 그리고 96% 이상의 자연유래 성분을 활용한 100% 재활용된 플라스틱 패키지로 제작된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비건 뷰티, 비건 제품, 클린 뷰티 이런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하면서 윤리적인 소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너무 끈적이거나 무겁지 않은데 촉촉함은 유지되서 샤워 후에 몸 전체에 발라주면 하루 종일 건조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팔다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긁게 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Go Love Yourself라는 가장 소중한 당신을 위한 베스트 에버 뉴 바디버터라는 테마를 가진 제품인데 이 바디버터를 통해 나의 몸과 마음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하는 더 바디샵의 연중 캠페인인 셀프 러브 무브먼트라는 자존감 고취 캠페인의 내용을 담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보카도 자체가 엄청 핫한 식재료잖아요. 저도 아보카도를 정말 좋아하고 요즘 많은 셀럽 분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부담 없는 과일이라서 저도 많은 관심이 갔는데 그런 아보카도 오일을 원료로 한 바디버터라서 바르는 내내 아보카도의 산뜻함과 향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빠질 수 없이 제가 사용하는 뷰티 제품인데요. 이거는 뮤드 트루 아이래쉬 세럼이에요. 제가 속눈썹을 항상 펌을 해주고 있는데 그 속눈썹 펌을 하니까 속눈썹도 자주 빠지고 그리고 그 빠진 만큼 되게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항상 꾸준히 바르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인데 이미 제가 작업실에 한 개 두고 집에 한 개 둘 정도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뮤드 아이래쉬 세럼은 패키지도 정말 깔끔한 디자인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마스카라 솔처럼 돼 있고 동그란 어플리케이터가 있는데 속눈썹 뿌리 한 올 한 올 발라주기 좋아요.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정말 많은 속눈썹 영양제를 써봤는데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마스카라 솔처럼 된 부분이랑 이렇게 뿌리에 바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동그란 어플리케이터로 속눈썹 뿌리 사이사이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브로우 솔로 한 번 빗어주면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눈 따가움이나 시림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은 눈이 정말 시려요. 이렇게 눈에 가까이에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시려서 바르자마자 눈에 바로 찡그리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눈 시림도 없고 딱 발랐을 때 그냥 영양만 채워지고 촉촉해지는 느낌? 파마를 하니까 이거를 안 써주면은 또 엄청 꼬이고 막 이리저리 엉키고 막 그래요. 저처럼 속눈썹 펌도 자주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 속눈썹이 없어서 언더래쉬가 없어도 고민이신 분들한테 눈 시림 없고 자극 없이 쓸 수 있는 속눈썹 세럼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립 케어에 대해서도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인스타에도. 근데 저는 항상 립 마스크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인스테드 립 마스크인데요. 보통 그냥 립밤은 수시로 바를 수 있지만 립 마스크는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는 용도로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인스테드 립 마스크는 동그란 단지형인데 핑크 색깔 제형으로 특별하게 화한 느낌이나 진한 향이 없이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보습 립밤이에요. 제가 라네즈 립 마스크도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라네즈 립 마스크는 집에서 쓰고 그리고 이거는 작업실에서 입술을 지울 때마다 한 번씩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듬뿍 한 번 코팅을 해주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이렇게 각질이 뿌려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각질을 살살살 지워주면은 딱 각질이 자극 없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가을철에는 입술이 또 많이 트고 각질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립 마스크는 꾸준히 발라주셔야 돼요. 입술이 항상 터서 아니면 입술에 각질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딱 보습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립밤으로 추천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했던 어그 슬리퍼인데요. 이거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해외 직구를 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계절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사전 예약으로 정말 한 달 가까이 걸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어그 여성 코게트 슬리퍼로 이렇게 스웨이드 제형에 가운데에 어그 로고가 박혀있고 부드러운 털로 된 슬리퍼예요. 저는 양말을 신으려고 평소 사이즈보다 업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구매를 할 때 사이즈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정 사이즈로 사야 하나 아니면은 좀 큰 사이즈를 사서 양말을 신고도 넉넉하게 신어야 하나를 고민했는데 그냥 겨울에는 정말 추울 때 양말도 많이 두꺼운 걸 신잖아요. 그래서 한 사이즈 큰 거를 구매해서 양말도 이렇게 폭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고민이신 분들은 자기 사이즈보다 그 6K 숫자 있잖아요. 그걸 한 개 올려서 사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리뷰를 하고 신으려고 아직 아껴뒀는데 지금부터 딱 신기 좋은 그런 슬리퍼예요. 이제 올겨울에 저희 정말 데일리템이 될 그런 슬리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최애템들 찐템들만 모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최애템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조금씩 모아서도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